네,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볼비입니다. 두 건 논평 더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배마저 혼자 하는가? 4.19 혁명 64주년을 만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 8시 4.19 민주 묘지를 다녀갔습니다. 4.19 단체 대표와 일부 유족들, 대통령실 관계자들만 같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요인과 여야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공식 행사는 2시간 뒤인 10시니까요. 윤 대통령은 공식 행사 대신 혼자 참배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뻘쭘하니 단체 대표와 대통령실 식구들을 대동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입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4.19 총선 때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혼자 몰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투표를 안 할 수는 없고 얼굴 드러내놓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도둑 투표를 택한 겁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배워 도둑 참배를 한 것입니까? 국민들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범요권에 압도적인 의석을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하라는 명령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하려면 우선 만나야 합니다. 야당 지도자들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으려는 윤 대통령에게 협치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예의를 갖춰 단호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쪽에서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4.19 참배 행사가 윤 대통령과 조 대표의 첫 만남일 수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가 기념하는 4.19 혁명 참배 행사 참석 대신 오늘 오전에 무슨 국가중대사를 처리했는지 말입니다. 1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불리한 보도에만 제재를 날립니다. 방송사들의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심의할 권을 줬더니 오로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기준삼아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 제재를 남발합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방송 모니터링팀에 제재 권한까지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송사들 목줄을 잡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심의를 망나니 칼춤추듯 하고 있습니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최고수위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 친윤 성향 선방위원들은 악의적인 대통령 흠집내기 보도다. 예비 대상자 포함과 정부 추진은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제재 이유를 댔습니다. 최은순 가석방 보도가 선거 관련 방송입니까? 심의 대상이 됩니까? 선거방송심의위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 공판 그리고 YTN 민영화 논란 보도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모두 총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사들입니다. 하기에 날씨 보도에 파란색 1번을 노출했다고 징계를 내렸으니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법정 제재로 이어진 심의 민원을 온통 국민의힘과 친윤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재가 두려워 스스로 겁렬하게 만드는 입틀막 심의는 국민의힘과 친윤단체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가 하나의 팀이 되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합니다.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관련자들을 모두 국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시키겠습니다. 심의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탄압한 선거방송심의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심의라는 이름으로 망나니 칼춤을 춘 선거방송심의위가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